버스 타면 요금 환급, 경기도 김포시가 이런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김포시 하면 떠오르는 건 김포 골드라인, 이 얘기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너무나도 혼잡해서 실신하는 사람들까지 나오는 김포 골드라인인데, 관련 대책인데 버스로 승객을 분산시키자는 겁니다. 그런데 버스 타면 지원을 한다, 이거는 사실 버스를 시민들이 선호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1분 1초가 중요한 출퇴근 시간대 같은 경우에는 제 시간을 맞추기에는 역시 지하철이 유리한 측면이 있잖아요. 김포 골드라인 승객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김포시는 올해 초에 70번 버스 노선을 새로 만들었고요. 또 지난달에는 출근 시간 배차 간격을 15분에서 5분으로 줄여서 운행 횟수를 늘렸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지난 8일부터는 운행 횟수와 노선을 또 추가로 늘렸습니다. 하지만 기대한 만큼 승객이 버스로 오지 않고 김포 골드라인도 여전히 혼잡하니까 버스 요금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지하철을 많이 선호하고 있는 상황인데, 버스 타면 지원을 한다, 금액은 어느 정도라고 나옵니까? 일단 보도에 따르면 버스를 꾸준히 이용하는 시민의 경우에는 월 1만 원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데 이 대책도 역시 예산이 문제겠죠. 김포시에 추가로 확인을 좀 해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추진 여부는 확정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저희가 사실 김포 골드라인 혼잡 문제를 여러 번 다룬 바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수륙 양용 버스였나요? 본질적인 해결이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보시는 것처럼 수륙 양용 버스 있었죠. 김포시와 서울시가 대책으로 검토를 했다가 철회를 했었고요. 계속 문제의 핵심에 다가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김포 골드라인 만들 때 수요 예측, 설계부터 잘못되면서 시민들의 고통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고통은 길어지고 있는데, 본질적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그런 모습, 안타깝습니다. 박진규 기자 백브리핑 여기까지 듣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